지나브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나브로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으로 포근하고 편안한 밤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5개 마이크로 채워드릴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이에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거친소리들이 들어있을 거라서 거친소리가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먼저 제 주머니에 있는데 아 주머니가 아닌가 이 솜털 귀이개로 마이크를 간질간질하게 해드릴 건데 마치 여러분들 귀속을 청소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онég시 harder 안쪽씩 해볼까요 앞으로 앞 쪽씩 해줄게요 puff 정확쭉 이렇게 itty 어떤 이다 이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귀에도 뿌리가 안가니까 적당히 쉬면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여러분들 조금씩 진정시키면서 할게요. 조금만 빨리 해달라고요. I guess so. 더 빨리 해달라고요. 더 빨리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 귀 속에 제 귀가에 들리는 것 같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들리는 듯 말지 해달라고요.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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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요. 감사합니다. 자극적인 소리를 조금 들었으니까 탭핑소리로 귀를 좀 진정시키고 다음으로 자극적인 소리를 또 들려드릴게요. 오도독으로 가졌습니다. 오도독이 잘 안들어갑니다. 오도독이 잘 안들어져요. 오도독이 잘 안들어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 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꼭 입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입소리가 아닙니다. 한번 혹시라도 지금 눈을 뜨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눈을 감고 들어 보실 어떤 게 입소리고, 어떤 게? 이 사과물게와 소리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땠나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으셨나요? 설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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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그리고 이쪽은 빈트색. 새우가 있는데 색감이 참 이쁘네요. 약간 어두운 데로 가면 조금은 연보라처럼 뜨보이기도 하고 제가 예쁜 색감의 물건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라색 계열이랑 주황색 계열, 하늘색 계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천연의 색깔들 있잖아요 파란 하늘, 푸른 하늘, 에메랄드빛, 호수나 바다라던가 또 지난 저녁에 오렌지 색깔이라던가 특히 과일이나 이런 실제 존재하는 천연 색감 이런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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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오래된 cd 플레이어인데 앞쪽은 살짝 코칭이랑 플라스틱 바가 되어 있어서 이쪽을 한번 데핑해보고 반대쪽은 매트하게 코칭이 안되어있는 부분이어서 두개의 소리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앞쪽부터 데핑을 해볼게요 앞쪽부터 데핑을 해볼게요 앞쪽부터 데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뒷쪽은 데핑을 해볼게요 다른 쪽의 소리가 체질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두께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는데 앞뒷면이 다른소리를 내어주는게 정말 신기하죠 정한세계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팝핑캔디를 입에 넣고 속삭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거친소리들이 이 영상에 있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팝핑캔디 소리랑 팝핑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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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입소리로 해볼게요 팝핑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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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계속 팝팽캔디 소리 나는게 킹받는다고요 왜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계시다면 크린사드 꼭 꿀참 주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거에요 여러분 잘자요 끝났어요 오늘은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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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